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자 오늘 3강에선요 듣기 영역 제2부분이 등장했습니다 자 듣기 2부분에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푸셔야 됩니다 일단 대화를 듣고 정답을 고르는 유형이기 때문에 듣기 전에 보기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1번 문제를 보니까 ABCD 보기에 친척, 후치 부부, 그리고 벙유 친구 동시에 동창, 학교 동창 이렇게 4개의 관계에 관련된 어휘가 나와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듣고 문제 풀어보세요 여러분 문제 잘 듣고 풀어보셨나요? 자 대화를 듣고 정답을 고르는 듣기 2부분에 관련된 첫번째 문제 여자가 말합니다 왕믹, 왕믹아 니 트지티엔 또 멜라이 꽁스 너 요즘 며칠 동안 회사를 안 왔는데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가운데 핵심 키워드 바로 꽁스란 단어의 동그라미 형과 폐 밑줄 쫙 꺼주시고요 그 다음 이 여자분이 말을 한 것이고 남자는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망션만어 뭐 때문에 바빴니? 그러자 남자가 말합니다 최근에 요 며칠 페이 워만자 리홍 자 등장인물 또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다소 어려운 편이에요 왜냐면 여자도 있고 리홍도 있고 또 남자도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우리 집 리홍을 데리고 북경에 놀러갔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다가 질문 집중 질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아니면 남자와 리홍의 관계예요? 남자와 리홍의 관계죠 자 남자와 리홍의 관계는 뭘까요? 우리 집 리홍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틀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틀리기 쉬움이라고 적어주시고 시험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은 사실 4급보다는 5급 유형에서 더 많이 나오지만 4급에서 연습을 해두신다면 5급 가서도 충분히 문제를 잘 맞추실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B, FUCHI가 됩니다 자 따라서 1번 문제의 정답은 B, FUCHI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듣기 이 부분 관련된 2번 문제 풀어보시죠 역시 대화를 듣고 정답을 고르는 유형으로 보기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비앤리 디엔 편의점 지창 공항이에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5번씩 읽고 외우기 자 그 다음에 FUCHI에는 호텔, 호차장, 기차역이죠 네 가지 장소 가운데 과연 어떤 장소가 맞을까요? 잘 듣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2번 문제 잘 듣고 문제를 풀어보셨는데요 2번 문제 속에서 말, 호차표는 진짜 많아 기차 티켓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 진짜 많아 우리가 살 때까지 기다리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여자분은 약간은 부정적인 어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는요 너 이곳에서 줄 서고 있어? 내가 옆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 좀 사올게 배고파 죽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든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대화 내용 속에서 장소 어딜까요? 그렇죠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첫 번째 줄에서 들렸었습니다 마의 호차표다 렌 쯤도어 그래서 호차표다 형어패미줄 쫙 동그라미 쳐주시고 기차역 시험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장소죠 기차역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타는 공항이라든지 또는 교실 역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 장소들과 관련된 주요 핵심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마의 호차표다 렌 쯤도어 라는 첫 번째 줄 핵심 문장을 토대로 정답은 호차장 D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독해의 3부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입니다 단문을 읽고 한두 개의 질문에 답하는 유형으로 오늘 3번 4번 연결됩니다 3번 문제에서 장량可能 시 해서 장량이라는 사람에 대한 직업 신분에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유형은 듣기 파트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꼭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운전기사인지 또 매니저 또는 사장인지 그리고 다오여우 다오여우는 가이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얜위엔 연기자란 뜻이죠 과연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자 이어서 독해 영역 3부분에 해당되는 문제 4번 문제 함께 보시죠 장량 른왜 른왜 른퀘일러의 잔티시 이라고 했어요 장량이 여기기에 사람이 즐거우려는 전제조건은 해서 즈즈어 자책 상식선으로도 이 부정적인 단어는 답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간칭, 감정, 애정, 치엔, 돈 과연 돈일까요? 청신 청신이라고 하면 이것은 상대방을 신뢰하는 신뢰도를 말합니다 자 과연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함께 보시죠 과연 장량이란 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또 가장 즐거우려는 전제조건은 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수위란 워 메이치엔 비록 저는 돈이 없지만 단 그러나 워 메이치엔 또 워 더한 퀘일러 나는 매일매일이 살아가는 게 아주 즐겁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루고 하지만 만약에 워 나를 비에른다 치엔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워 지오 띄우슈러 정신 그럼 저는 띄우슈러 잃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정신, 신뢰, 믿음, 신용 이런 뜻이죠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나머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의 매일 하루하루는 자체 가운데 살아갈 것이며 부호의 퀘일러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아까 4번 문제 속에서 즐거울 수 있는 전제조건은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했었냐면 바로 워 나를 비에른다 치엔서부터 형광펜 밑을 쫙 꺼주시고요 워 지오 띄우슈러 정신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 나머 워 이허다 매이티엔 도 워 자이 지적 중 부회 퀘일러 그러니까 이 믿음, 신뢰를 잃게 된다면 바로 즐거움을 잃게 된다 즉 믿음, 신뢰가 있을 때 즐거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바로 D, 정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본문의 뒷부분 바로 문제 3번 문제에 대한 핵심은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여기서 장량 뒤에 시프란 단어에다가 꼬부랑이 밑을 쫙 꺼주시고요 타바 청크 핵심 단어 또 등장하네요 청크, 동그라미 형광펜 밑줄 쫙 그는 승객을 띄우자이 추주처상다 오십완과이친 환러回去 그렇죠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뒷부분이 더 중요했습니다 승객이 그 택시에다가 놓고 내린 오십만원의 돈을 되돌려 드렸습니다 라는 내용을 토대로 자, 승객이라는 이 핵심 단어 그리고 슈프 뭔가 숙련공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슈프가 있었죠 게다가 하나 더 추두르 라는 단어 자, 여기다 별표 3개 직업 신분을 나타내는 말은 이렇게 다방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 A, 쓰지임을 알 수 있었죠 그러므로 직업 신분 관련된 3번 문제 정답은 A, 쓰지입니다 자, 4번에서 쟝량런웨이 른 콰일러의 지앤티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바로 정답은 정신 신뢰입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함께 보시죠 쑤, 시에, 띠, 부, 분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형태인데요 우리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되죠? 자, 그렇죠 첫 번째 주, 술, 목, 찾기 두 번째는요 수식, 피수식 구조 찾기 어려운 단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그런데 어려운 단어 중에서는요 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사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는 치앙완이란 단어를 2강에서 배웠었는데 오늘은 징창 이라는 부사 등장합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제시어 하어 라고 했어요 좋은 호자 이거 좋은 거 형용사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문장에서는 주로 수로 자리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징창 징창은 부사입니다 부사의 일반적인 특징은 동사나 형용사 앞에 쓰인다는 점 자, 다음 추, 슬이, 구어는요 과일을 먹다 라는 동사 구의 형태인데요 구 라는 거는 단어가 두 개 이상 결합된 걸 말하죠 그래서 과일을 먹다 동사 구 샨티는 명사 몸, 신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는 전지사로서 일반적으로 뒤에 명사를 동반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지사 뒤 명사는 어, 우리 이 문장 안에서 명사인 게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 샨티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주어가 꼭 사람 주어만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사물 사물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문장에서는 추, 슬이, 구어 라는 동사 구가 주어 자리에 놓이게 되어서 자, 보세요 과일을 먹는 것은 몸에 좋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어려운 단어 징창의 출현 자, 징창 어디다 넣어주면 될까요? 징창은 동사나 형용사 앞에 위치해야 되는데 오늘 동사인 게 추 이거 하나 있고 형용사인 게 하오가 있거든요 근데 징창 하오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고요 징창 치 수이구어 이거 어때요? 그렇죠 말 됩니다 따라서 징창 치 수이구어 마침표 완성도 있게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징창 치 수이구어가 문장 전체 주어가 되겠고요 S가 조금 잘되네요 S가 조금 잘렸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무엇이 중요한지 어느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될지를 항상 유념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풀어본 문제도 다섯 번씩 읽어보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젠 JB sarà 스테이요 자막 Upirmi하는 스테이待 스테이lait